안녕 여의도.. 아니? 여의도하우스 혜린입니다 아 여의도하우스 남산하우스 혜린입니다 방금 이제 라이구가 끝났는데요 여기서의 제 용서이기는 첨이죠? 지금 크로미들과 같이 있답니다 또 제 크로미를 보여드리자면 얍 제 크로미에요 이제 슬슬 잘건데요 피곤하네요 자기전 에린이와 토크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아 아 저도 오늘 수고 너무 많았고 라이브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빨리 쉬어요 저도 화장을 지워야 되거든요 화장 찍기 전에 이렇게 응? 찍기 전에? 화장 찍기 전에 이렇게 영상 연결을 찍습니다 내 다리 뿅 우리 웨이브들 수고 많았던 오늘 저는 뭘 했냐면요 일단 라이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 뭐했지? 또 개인 이제 월평곡 연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준비했죠 그전에는 학교도 갔다오고 할 찬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저는 이제 저희 러블루션 이제 나오는 때까지 얼마 안 나왔잖아요 많은 관심 딱 드시고 열심히 준비할게요 간바래 전 이제 진짜 씻으러 갑니다 소고 많았어 웨이브들 안녕 빠빠이 다시 삶의